산 core 드디어! 구조 셋이.. ah 구조? 구조 유닛이 우리 구조대가 뭉쳤습니다 저희는 애 들을 구하는.... 그렇죠 그런 역할인데요 구.. Milwaukee 저는 구조대에서 구 를 맞고 있고요 저는िоры 명하고 있고요 저를 맞고 있고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대에요 띠용 띠용 구조대 우리는 크로스 크로스 띠용 띠용 구조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띠용 띠용 구조대 한 손만 우리는 띠용 띠용 구조대 우리는 띠용 띠용 구조대 이런거 알아봐 수어가 제일 추억 우리만 알고 있어요 본래 지금까지 저희는 띠용 띠용 구조대 띠용 띠용 멋있다 정해 수아랑 아 수아언니랑 도와줘 이런거 만들어야겠네 괜찮다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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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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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 삐뽀 삐뽀 도와줘 멈췄 예 앞에 구조대 유닛이 이렇게 구조대 이렇게 해서 유닛을 하더라고요 raisedś iolt 도와줘 유닛 도와줘 그러면 이제 세번째 애들은 뭐지? 도망가는 애들은 쫓지마 내가 만들어줬다 쫓지마 어 맞다 언니 언니의 유닛 명은 이거예요 뭐 쫓지마 도망유닛 그러니까 쫓지마 이거예요 쫓지마 이렇게 해야돼 도와줘 뒤를 이렇게 가르쳐 쫓지마 첫번째 한 세명은 이렇게 삐용삐용 구조대 이렇게 세명이니까 구조대 이렇게 인사해 내 친구 아 그거 만지면 안돼 해골이야 내가 1년 전에 고기는 해골이란 말이야 이건 뭐야 안 돼 안 돼 내가 2년 전에 거기로 먼지터리 내 친구가 귀신이란 말이야 아 만지지마 안 돼 아 진짜 한시도 가만히 있어 정말?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? 내 집이야 근데 카메라를 끄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났어요 무엇을 저 유닛 이름 아 그쵸? 네 그렇게 생각해도 해야 된다니까 네 쫓 뭐라고요? 아 일단 이거 해야 돼 이거 했다 그랬어 멤버들이 네 삐용삐용 삐용삐용 쫓 유닛입니다 이렇게 자신 없이 할 거야 삐용삐용 쫓 지마 팀 아 유닛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도망 유닛을 맡았고요 그리고 저희 막 숲에서 막 이런 거 했어요 막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아 아 주현이는 다른 거 아 사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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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셔? 여기 갈대밭이요? 갈대밭 와본 적이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 진짜? 나도 유닛이 이러면 갈대밭은 처음이에요 날 따라와 갈대밭에 노린 수는 없던 걸로? 언니 이거 핑크 맞아요? 응 핑크에요 보라색인가? 자죽연도랑 자죽빛 이런저런 참이네 이뻐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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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 약간 뭐? 아까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방금 네 에이 누가 그 소문을 기말라야 하냐 내 오라비의 원수를 감고 왔어요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멈출 수는 없어 지금 이 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래 저기 봐야 완전 이뻐요 그쵸? 여기는 차크 차례명인데 해가 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 눈 없이 반국되는 악몽 속에서 이대로 갇혀있어 저 영원히 네 저희 어지막까지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고 사랑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